먼저 김희환 전문가님, 오늘 고민 상담에서도 역시나 치매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저희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요. 어딜 가나 이 치매는 공통화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우리 보험 시장에서도 뜨거운 게 바로 이 치매보험입니다. 그 전에 이제 2000년도 중반이나 후반대에 판매하던 치매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거의 중증치매나 아니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LTC나 간병보험 위주로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온 치매는 경증치매부터 중증부터 다양하게 보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매 환자 수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는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 뒷받침에는 바로 의료기술 발전이 같이 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치매 환자 수가 우리나라 57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에는 84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50년, 30년 뒤에는 271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어느 정도의 인구냐면요. 경상북도 전체 인구가 한 270만 정도 됩니다. 그만큼이 나중에는 30년 뒤에 모두 다 치매 환자라는 거죠. 이만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에 50대부터 60대, 70대분 30년 뒤에 나이가 80세, 90세 이때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화에 같이 오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들 연평균 외래 환자 통원이죠. 병원을 갔다 오는 거. 여기에 관련해서도 바로 1위가 치매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파키슨병. 이 파키슨병도 치매와 비슷하게도 뇌신경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손과 팔이 경련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다른 병으로 또 루게릭병도 있죠. 같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척추나 관절 이런 부위도 많이 병원을 가지만 특히 이 치매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 보셨지만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더욱이 치매는 완전한 예방법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발병 이후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보험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치매보험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 한 34개 회사 중에 한 25군데 회사가 치매보험을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조금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치매 가장 처음 경증일 때 CDR 척도 1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점에 해당됐을 때 보상 금액이 좀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500만 원을 보상을 하고요. 생명보험은 대다수의 회사가 3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치매는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죠. 경증 1점부터 해서 2점으로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손해보험사는 최대 가입 금액은 2천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는 5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중증에 걸렸을 때 이럴 경우는 손해보험은 이제 7천만 원이라는 일시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금액 차이점에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은 이렇게 일시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은 중등도까지는 일시금을 지급을 하지만 중증이 왔을 때는 분할 지급, 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와 연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 치밀보험에서도 어떤 해당 질병에 걸리면 보험료를 안 내시더라도 계속 그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게 납입 면제인데 손해보험사는 CDR 척도 2점, 중증도일 때 납입 면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개 회사 중에 한 군데만 2점이고요. 나머지 9군데 회사는 다 3점일 때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하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도 3점일 때 거의 모든 회사가 납입 면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두 회사가 CDR 척도 2점일 때 납입 면제가 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보험료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황금률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치밀보험 가입하고 치매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한 그 금이 둘 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원금 이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황금률에서 조금 더 높은 회사를 선택을 하자면 생명보험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험료 측면입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고요. 손해보험이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적으니까 황급금이 적은 거고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황금률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에서 너무들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보험365가 권해드리는 치매보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전문가와 보험사 비교를 해봤지만요. 치매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준비를 하신 분들 모두 내가 가입한 치매보험이 손해보험사 상품인지 또 생명보험사 상품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치매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까다롭진 않냐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치매보험은 가입하는데 굉장히 두 가지만 보험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에 관련된 질병만 없으시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년 이내 치매나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에 관련해서 진찰이나 검사 받으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5년 이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사, 뇌졸증, 뇌출혈,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질환까지 입원수술, 치료, 투약한 적이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대신당 부분에 관련해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매보험을 아예 준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병자보험에 3.25 간편심사보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적 있는지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암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치매보험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경도 이상 인지기능장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만약에 치매가 조금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갔을 때 치매 검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돼서 가입 못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병자 3.25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 여기에 해당만 안 되시면 어느 분들이든 다치매보험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야말로 가입하기 아주 간편한 치매보험 플랜 저희 만나보고 있는데요. 상담 필요하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석훈 전문가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보험과 치매환자가 모두 늘고 있는 요즘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치매보험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고르는 꿀팁하고 플랜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치매보험 기준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김현 전문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부유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보험사에서 있는 치매보험들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면 좋으냐. 우선은 가입 연령대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세까지 가능하고요. 우리 보험기간은 보통 90세 만기라든가 100세 만기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갱신형이 아니라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 최초 보험료로 고정되게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설정할 수 있고요. 우리 무해지 보험도 이렇게 우리 보험369 시청자분들 아시죠? 치매보험도 무해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많은 보장들을 할 수 있는 무해지 치매보험으로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도 치매가 5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천만 원이었던 거 아실 거예요. 천만 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500만 원으로 낮춰졌고요. 생명보험사는 300만 원이고 이 경도 치매가 이렇게 최대한 많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올바른 치매보험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점이 됐을 때 이 납입 면제 혜택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시 7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밑에 특약으로는 이제 파킨슨병 특약이라든가 알치아이머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점일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겁니다. 2점일 때는 아직 가족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일 때 우리가 20년 내야 되는 보험료를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중증부터 중증 그리고 다른 특약들 관련된 보험금도 다 주고 보험료도 안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니까요. 이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플랜을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가격 간편 치매 보험 플랜 내용들 만나보셨는데요. 일단 무해지 환급형으로 아주 저렴하고요. 또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완벽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등도 CDR 척도 2점 시에는 납입 면제 혜택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2638-3999번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건이 좋을수록 보험료에 대한 문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조건들 마저 조석훈 전문가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천만 원이었을 때 정말 경도 치매 진단비 CDR 1점일 때 이렇게 천만 원일 때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보험사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500만 원으로 우선 최대치를 해야 되겠고요. 이 납입 면제 중증도 CDR 2점이 됐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점인 상태는 그냥 뭐 리모컨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을 꺼나 안 꺼나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상태고요. 2점은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약간 좀 더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점에서 납입 면제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보험료는 오래 내니까요. 그 오래 내는 동안 보험료 내지도 않고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만 원 저희가 기본 플랜 해드리지만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2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와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맞춰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파킨슨병, 아까 보셨던 알차이머, 그리고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문자 주신 분들 51세, 52세이셨잖아요. 지금 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3만 7천 원, 3만 2천 원에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가입하게 된다면 남성분들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 50대면 한창 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하실 수 있고 소득이 있을 때 더 저렴한 보험료로 치매보험을 유지하시고요. 게다가 이렇게 납입이 완료됐을 땐 환급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치매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내가 조금 돈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의식주에 있어서 조금 자산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환급금을 통해서 역시 다른 대처 방안을 할 수가 있고요. 모두가 100% 되지 않습니다. 우리 65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100% 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보험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직접 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57년생이신데요. 57년생이시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으셨죠. 그래서 가입시켜드렸는데 이렇게 3만 7천 원입니다. 3만 7천 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때고요. 게다가 15년 납입니다. 15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해서 3만 7천 원대 고정으로 하게 됐을 때 경증, 중증, 파킨슨병, 중증도까지 이렇게 다 받게 저희 어머니까지 해드린 보험, 치매 보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